안녕하세요. 미설의 수기수 김남춘입니다. 이제 서울에 있는지는 좀 오래.. 저 나름 좀 오래 있었던 것 같고 시간도 많이 큰 것 같은데 제 데뷔 팀이었고 끝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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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